첫번째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김창두와 김정균 김창두 선수는 일단은 선제 공격보다는 맞받아 치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네. 잿 던지른 김창두 도로보선 안투! 자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맞았어요. 경기, 경기 마무리됩니다. 원투 한방에 경기를 끝냅니다. 1라운드입니다. 고속현 대 김혜길 고속현 선수는 나와있는 저 앞쪽다리 원넥 테이크다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옵니다. 고속현. 아잇!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자 다시 그대로 파운딩 해버룩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고속현 아 등딜을 완전히 뺏기고 있는 김혜길 선수입니다. 레프리스 탑 나옵니다.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종료 1라운드입니다. 한 번 왼쪽에 김혜길 오른쪽에 코제프 롯킹 롯킹 다시 원투 들어오는 김혜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롯킹 오우! 자 지금은 들어옵니다. 자 코제프 어느정도 타격이 들어가는데요. 자 목쪽을 잡혔어요 김혜길 목쪽을 잡혀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올라와 있는 김혜길 선수인데요. 지금은 왼쪽 팔이 잡혀있는 상황 몇번을 두드려봤습니다만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는 코제프 선수입니다. 로우킹 로우킹 아 이거 좋았습니다. 로우킹 데미지 있습니다. 인사이드킹 다시 로우킹입니다. 데미지 왔습니다. 코제프 선수가 지금 거의 뭐랄까요 중심 이동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은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백박스 탔죠. 네. 자 오른다리 들어가야 되죠. 완전히 지금 계속 오른손을 칠 수 있어요. 왼손도 계속 건드려둘 수 있습니다. 김혜길 서비스 시도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비성 선수가 거칠게 움직이면서 방어를 하니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이제 10초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레드입니다. 자 2대1 판정승을 거두는 김혜길 선수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쾌하게 로우킥을 주고 받았어요. 두 선수. 네. 사우스포. 네. 라이트 치는 송영재. 자 지금 몸통 다시 들어옵니다. 자 허리를 잡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송영재. 네. 자 계속 니킥 넣어주고. 네. 자 지금 테이크다운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잘 걸었습니다. 송영재. 사이드 쪽으로 올라탑니다. 네. 오른쪽 다리 잘 걸어주면서. 사이드 잘 뽑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엘보로 좀 찍어주고. 네. 자 이제 가운데 올라탑니다. 잘 올라탔어요. 불마트 탔죠. 자 송영재. 자 게어로그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등을 쥐고 있는 상황. 자 파운딩 꽂아 내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계속 흔들면서 송영재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게어로그 선. 자 들어갑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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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계속해서 몸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오 지금 왼손 파운딩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파운딩 들어옵니다. 송영재 파운딩. 지금은 거의 뭐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자 레프리가 계속해서 게어로그 선수의 체크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파운딩. 자 끝까지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파운딩이 뭐 연속되는 장면보다는. 일단 이 자세로 굉장히 많은 시간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그 차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게어로그 선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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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달 올면서 러버가드. 잡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네. 네. 일단 계속 유리한 포지션 잡아래우는 송영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팔 뽑아서 암바로 전환이 되겠죠. 자 지금은. 네. 자 지금은 팔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네. 네. 네구킹.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그대로 풀마운트 탑니다. 네. 다시 풀마운트예요. 포기 인사를 계속해서 묶고 있는데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프론트킥 이민구. 들어옵니다. 문기범. 원투. 양곡을 보여주는 문기범 선수입니다. 하이킥. 이민구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문기범 날카롭습니다. 이민구 선수가 약간의 타격을 입었는데요. 또다시 들어오는 문기범 선수입니다. 날카로운 주먹. 이민구 선수가 이렇게 되면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들어옵니다. 문기범. 들어갈 때도 원투. 지금 라이트. 로우킥 찬 상태에서도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 움직여주고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왼손. 양곡 들어갑니다. 자 오른발. 문기범. 원투. 왼손 옥 좋았습니다. 문기범. 톡톡 들어갔었죠. 네. 지금 가졌고요. 원투. 들어옵니다. 문기범. 다시 들어옵니다. 이민구. 다시 원투. 자 이민구. 자 이민구는 계속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원투.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킥 이민구. 다시 벤솜. 흔들리는 문기범. 라이트. 하나 더 보여줍니다. 이민구. 프라이네킥. 잡았습니다. 끌고 내려옵니다. 자 마운트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들어오는 이민구. 파운딩. 파운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전자 이민구. 다시 파운딩. 다시 한번 해머닝. 자 계속 잡아내고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돌아가는데요. 문기범 선수가 지금 한 두세대의 유터를 어느 정도 정확히 좀 허용을 했습니다. 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을 중요한데요. 3대0. 3대0. 문기범 선수가 타이틀 벨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기범 선수가 타이틀 벨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명현만과 자이로쿠즈노킥. 입식 롤입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하이킥 명현만. 부드럽게 하이킥. 다시 로우킥. 로우킥 데미지 들어왔죠. 콤비네이션 좋아요. 자이로쿠즈노키 위기입니다. 올려칩니다. 어퍼컷.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시 몰고 있습니다. 바디킥. 바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디킥이에요. 양곡 들어옵니다. 명현만. 일방적인 경기 운영. 어퍼컷. 또다시 쓰러집니다. 명현만 선수의 이야기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내려가게 됐네요. 1라운드가 쳐됐습니다. 입식 라이트급 2차 방어전 노재길. 네. 일단은 어... 그 이전의 경기 영상 보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초반에 어떤 같이 맞불로 오면서 압박을 해봤던 모리키 선수입니다. 어. 더블잼. 자 그 사이로 맞받아쳤고요. 자 킥 한번 분리 받았고요. 올라왔어요. 로우킥을 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라이트. 자 왼손. 여태 공격. 자 왼손. 노재경 선수의 그 왼쪽 후벅지를 보면은. 모리키의 로우킥이 수차례. 어. 이제 랜딩이 되면서 지금도요. 지금도 들어갔어요. 붉게 물들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모리키 선수가 압박 들어올 때 노재경 선수가. 네. 라이트. 오른손 카운터 이거 퍼치지 왔고요. 자 치고 빠지면서 하이킥. 네. 이런 시도 좋습니다. 고려 지금 시간이 후반부로 가니까. 네. 노재경 선수의 그 타격 타격이라든가. 펀치가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대0으로 한정승을 거듭니다. 익명 선수의 그 타격 타격에 뒤쪽으로 가지. 에어, 이케에게 극뚝을 확대해. 스테리아, 이케에게 극뚝을 확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